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숙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야외에서 한번 또 촬영하는 그런 타임을 기회를 한번 가져보네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곤충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곡식이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무르익고 벼도 그렇고 벼베개하러 가야 하고 콩도 따야 하고 할게 많아요. 고구마도 캐야 하고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한참 바쁠 때에요. 밤도 따야 하고 호두도 따야 하고 알밤 아주 좋은게 많더라구요. 알밤 따가지고 밤도 깎아먹고 삶아먹고 그렇습니다. 가을 참 좋죠. 가을 무르익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가가 무르익고 하는데 주가가 무르익기거든요. 이제 물러터져가지고 아주 죽을 맛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항상 기회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자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니까. 여러분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런 소식의 초반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요. 돌아서가지고 큰 폭으로 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올랐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에 오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구요. 6일날 그 오늘이죠. 6일 하여튼 뉴욕증권거래소 그 다우지수 평균지수를 보니까 전장보다 288.01포인트나 올랐어요. 33,407.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은 전장보다 50.31포인트 상승해서 4,308.50으로 나스닥은 전장보다 211.52포인트 정도 올라서 13,431.34로 장을 마감을 한 거죠. 이날 나온 고용지표 보니까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노동부가 이제 발표한 미국의 9월 비농업부분 고용이 33만 6천명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그런 예상치인 17만명 증가의 거의 2배 수준을 기록을 했다. 그런 말합니다. 2배 수준. 9월 고용은 지난 12월 동안 월평균 고용인 26만 7천명 정도 크게 웃돌았다는 거죠. 그런데 9월 실업률은 3.8%예요. 저 직전을과 같았고 시장이 예산한 3.7%를 0.1%포인트 웃돌았어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돼가지고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2%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정도 올랐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0.3% 정도 상승했고 4.3% 상승했던 거네요. 보니까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과 4.3% 상승을 밑돌았다.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13bp 이상 올라가지고 4.86%까지 상승을 해요.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고용지표 강세에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커지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뒤로 밀리다 보니 채권금리가 오르고요.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돼요. 그 이후로. 그리고 국가는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주가 반등은 낙폭 과제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번 고용지표에도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강화된 모습이다. 그럽니다. 오는 9일 예정된 채권시장의 휴장으로 금리 위험이 일시 해소될 거다. 그런 안두감과 주식 매수를 견의를 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고용 호조에도 금리 인상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유지했는데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장기 수익률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상당히 긴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인상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S&P 500도 필수 소비제를 제외해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어요. 기술과 통신, 유틸리티, 산업, 헬스 관련 주가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좋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도 일치히 상승을 했는데 메타가 3.49, 알파벳 1.8, 애플도 1.48, 마이크로소프트 2.47, 아마존 1.59% 정도 각각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3하고 모델Y의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도 장 중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후반에 상승을 해가지고 0.2%가량 올랐습니다. 쉐이로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아 레츄럴 리소시스의 주가는 엑스모빌이 인수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그런 소식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필립스의 그 필립스 주가는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이 회사가 리콜한 수면무호흡증 치료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7% 이상 하락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국제금리가 주춤한 것이 시장 반등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을 합니다. 또한 과매도 환경이 매세를 촉발했다고 덧붙이는 거죠. 바이탈 알리지의 애덤 크리스톨플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33만 6천명은 엄청나게 크고 연준이 쉽게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요. 장기가 높은 수준에서 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오를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한 주식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베르덴 스케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CNBC에서 10년물 금리가 4.8% 정도 4.8% 금방에서 약간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죠. 금리가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주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우리는 최근 몇 주간 시장에서 상당한 약세를 목격했고 일부 과매도 환경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좋았어요. 뉴욕증이 좋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1.6% 올랐죠. 다우지스도 0.87% 올랐고 나스닥 100도 한 1.7% 오르고요. S&P도 한 1.18% 올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려 2%나 올랐어요. 2% 오랜만에 2%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웬일이야 2.4%는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막 죽수더니 다시 또 올라가요. AMD도 올랐습니다. AMD도 좀 많이 올랐고 4.2%나 AMD 많이 빠지더니 갑자기 확 올라네요. 브로드컴 2.6% 올랐고요. 인텔이 0.8% 마이크론 1.49% 퀄컴 0.98% TSMC 2.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2% 오프라이드 0.7%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 이 정도면 뭐 땡큐 베리 머치죠. 월요일날 섬성자 오를 것 같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어? 아멘